아 밤만에 써보고 싶다 와요 나 안 쓴 적 recommend 우와 어이구 우와 야 얘도 빡빡 하는구나 너 나랑 되게 비슷하다 어우, 2차 세안까지.. 어휴 어휴! 이 길 길을 많이 해야 돼요. 어우, 진짜 깔.. 어우, 어우, 어우! 하하하하하하하하 피나 매일 이렇게 닦는다고? 그럼 치약 핑크색 되겠다 피나는데 시원해 시원하다 시원해 괜찮은가요? 아니 근데 시원해요 누가 옛날에 입냄새 한다고 뭘 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청소든 뭐든 할 때 조금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헛구역식 한 번 뭐가 좀 시원해 제대로 닦는 느낌 근데 저렇게 하는데 이빨이 누른 건 왜 그런 거야 그건 뭐 타고났더라고 미백을 좀 한 번 개체할 것 같아 미백 나랑 내 톤이랑 안 어울릴 것 같아 이게 다 퍼스널 투스 컬러라는 게 있는 거죠? 퍼스널 컬러 웜톤이시네 웜톤 형은 가짜 겨울 쿨이잖아 자일리톤 자일리톤 원장님 풀톤 가짜 홍남 쿨톤 자일리톤 홍남 쿨톤 이게 무슨 짓이야 눈이 충렬 됐잖아 목주나 닦고 한 번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게 시원해 시원해 아 깔끔해 아유 깨운하긴 하네 그래도 그래도 열케 눈이 시뻘가 지나 비눌들어 가지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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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아니겠다 아니겠어 야 이런 통이 나와? 전 부동력 아니에요 부동력? 아니 저런 통이 나와? 아니 이 티씨를 아까, 이건 뭐 제 그냥 롤팅 같은 건데 좀 소독하는 그런 거. 감염될까 봐. 그리고 가글도 저는 엄청 센 거예요. 맞아. 저거 엄청 세. 리스테린이야? 네? 리스테린? 리스테린이 뭐예요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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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한 거. 이름을 모르는데 시험은 없지? 저거 혓바닥 말려서 하는 거. 그냥 가서 그냥 딱 봐 제일 파란 거. 아우, 내가 시원해. 보면서도 저거, 내가 저거 아니까. 와, 근데 밝아졌어. 어, 밝아졌어. 밝아졌어. 왜냐, 이중 세안하니까. 오, 기노도 펴. 아우, 진짜 관리하는 연예인이야. 아니, 그게 아니라 백반찡이 여기 옆에 오른쪽, 왼쪽이 건조해져서 안 돼요. 아, 그렇게. 아, 잠깐. 코도 안 들어오는데, 이게 왜? 이건 어디 찢어야 돼? 어이, 어이 많이 닿는데? 아니, 사이디를 좀 큰 걸로 해 주지. 위만 건조하잖아, 이거. 그러네. 아, 좋아. 팩이 저렇게 팽팽한 거 처음 봤어. 아, 뭐야. 시범은 이따가. 이게 뭔 소리야? 아니, 저 리클라이너 소리. 아, 어. 리클라이너? 아, 어. 싫어하실 줄 알았어. 자, 소름이. 아니, 이거 시원하게uche하고. 난 되게 오래 뛰는 줄 알았어. 아, 시원하게도 그래. 하하하. 하하. 하하, 하하하. 하하. 하하, 하하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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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